제가 이제 안 꼼꼼해요. 안 꼼꼼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빨래는 제가 하면 빨래에서 냄새가 안 나요. 청소를 하면 청소가 잘 안 돼요. 맞아요, 나도 그래요. 설거지를 하면 완벽하게 안 돼 있고 기름기가 묻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로 매번 싸우다가 이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이거든 저거든 다 할 줄 알아야 같이 하는 게 되지. 네가 이걸 할 줄 모르면 그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하는 거다. 그러니까 네가 잘할 때까지는 네가 해. 뭐 이렇게 된 거죠. 네, 우와. 가만히 쉬어. 가만히 쉬어. 가만히 쉬어. 가만히 쉬어. 진짜 잘 놀아주신다. 어? 육아까지 하시네? 안 되네, 바퀴야. 안 되네, 아이야해 봐. 안 되네, 아이야해. 가식이 따로 있네. 응? 가식이 따로 있네.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막 열심히 놀아졌다고. 언제부터 이 시간에 일어나 있다고. 언제부터 이 시간에 일어나. 이 시간에 안 껴있었던 적이 언젠데, 내가. 뭘 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노. 뭔가 되게 가시가 덮쳐있다, 두 분 다. 뭐, 안 와? 왔어. 어, 이거 봐. 점프. 응. 괜히기 전화하려고. 엄마야. 양말 안 신어? 양말 가져와. 마음에 안 드시나? 아니, 이게 정상이가 아닌가.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든다. 잠깐만, 이거 없어졌어요. 하아... 아니, 안 신을 거면 너만 양말 안 신 던지. 죄에다가 한 짝씩 다 숨겨놓고, 어? 다른 좀 그만 내라. 맨날 그 소리가. 그럼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내가 안 그러겠지. 나 알았다고. 뭘 맨날 그렇게 알았는데. 정상이가, 이 양말 전부 다 짝이 없는 게 정상이가. 도대체... 아니, 그러면 뭐... 아니, 거기 양말이 뭐 여러 수십 개가 있었나? 짝 없는 거 그냥 모아놓은 거 아니야? 짝 없는 거 모아놓은 거. 모아놓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의 다 한 짝씩 다 여기 숨겨져 있던데? 네가 빨래를 하면 내가 맨날 양말이 없잖아. 그래서 샀잖아. 그런데 또 없어. 또 샀잖아. 그런데 세상에 여기다 한 짝씩 다 모아놓고 있네. 아니, 무슨 사람이 하다 하다 못해. 양말 가지고도 난리냐? 아니, 그 양말 짝 모은 거 가지고 그러냐? 하아, 야. 이게 처음이가. 아니, 짝이 한 개씩 계속 안 맞으니까. 한두 개가 아니잖아. 모아놓은 정도가 지나치잖아. 모아놨다가, 모아놨다가, 모아놨다가 내가 다시 정리하잖아. 정리 안 했잖아. 정리 몇 번이나 한 거다, 저게. 안 했잖아. 모이면서 하고, 모이면서 하고, 모이면서 하고 한데 네가 저거를 처음 발견하니까 그냥 이렇게 모아놨네 하고 열 말... 화가 나겠지만 나는 저거 모아가지고 왔다고. 그러니까, 내가 그 양말이 작년 겨울부터 내가 못 신은 양말이야. 아빠 안 왔어? 뭐야? 으아아. 하이. 지마 모아